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선 광주 3곳 지역구에 경선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조선대 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서가 없었던 구례군과 곡성군에 소방서가 잇따라 생겼습니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갖춰졌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치를 지역과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우선 광주 3곳 지역구에 경선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8개, 전남 10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경선을 치를 선거구를 밝힌 곳은 3곳입니다. 광주 동남갑과 북갑, 북을로 각각 2명의 경선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가 맞붙는 구조입니다. 동남갑에서는 윤영덕 현 의원과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 북갑에서는 조오섭 현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북을 지역구는 이영석 국회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1대1 경선을 치릅니다. 일단 지역 3개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대진표는 완성됐지만 일부 예비 후보가 중앙당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변동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동남갑 출마를 준비하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 북갑의 도전장을 낸 문상필 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각각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북갑의 진선기, 북의뢰 김세미가, 조연환 예비 후보는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본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최종 후보는 21일에 발표됩니다.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남 10개 선거구 경선 후보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아 설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역시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이 곧 당선인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컷오프 윤곽이 확정될수록 당내 갈등도 커질 수 있어 폭풍 전화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어제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도 6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위만 조심하신다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기존 검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은 150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들여야 했는데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1만 원 이하로 진단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적극적인 치매 예방 치료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치매 치료에 있어 핵심이었는데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독성 단백질을 찾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성 단백질 응집체에 달라붙는형광물질을 개발해낸 건데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형광물질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단순 피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미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가득 차버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낼 검사 장비가 전국에 약 200대밖에 없어 예약하는 데만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한 회당 1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추정 물질을 혈관에 넣어야 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1만 원 이하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과 안정된 기술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했던 치매를 새로운 조기 진단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곡성과 구례에 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생긴 건데요. 화재 대응뿐만 아니라 소방 행정 업무도 볼 수 있어 그동안 다른 지역을 찾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순천 소방서에서 소방차 지원을 받기 전까지 30분 동안 화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구례는 순천 소방서 관할이었는데 지난달 구례 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3개 과와 1개 안전센터 2개 구조대로 운영되고 107명의 소방 공무원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됐습니다. 구례 소방서가 개척됨에 따라 정형화된 전문 구조대가 새로 설치가 되었고 대형 화학차 등 고성능 장비가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소방서가 없었던 곡성도 구례 소방서에 앞서 문을 열었습니다. 곡성은 그동안 담양 소방서 관할이었는데 거리가 최대 50여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던 구례와 곡성에도 소방서가 생기면서 전남 지역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곡성 소방서도 3개 과와 2개 안전센터로 운영되며 소방 인력 121명, 소방 차량 23대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차, 유류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화학차 등 각종 장비를 확보해 곡성의 안전을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다른 지역 소방서로 가지 않고 새로 생긴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게 돼 편리함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무부가 자신을 징계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다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들이 대리 수술 행위로 또다시 면허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구단독 이명실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척추병원 의사 김모 씨 등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척추병원은 앞서 내부 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한 행위가 적발됐던 병원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최근 목포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소속 목포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목포시의회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현직 시장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적 적자를 이유로 태원 유진훈수 이한철 회장이 경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목포 시내버스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비상경영체제는 지난해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문서 계약 없이 비상경영체제가 구두 약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지난달 19일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215억 원.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동의안을 임시회 이틀 전에 제출하는 등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결시켰다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라오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체 발행 부분은 5월 달 임시회 때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인계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7월 출범 예정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가동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체가 당초 계획했던 바에서 2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무소속 목포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목포시의회에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 7기 작품을 두고서는 현직 무소속 시장과 전직 민주당 시장의 대리전 양상까지 뛰면서 지난해 작품 전시 예산과 수장고 조선공사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해마다 2천 명 안팎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활력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목포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의 반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목포시와 의회가 정치적 차이로 발생한 감정의 골로 소통은 멀어지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을 찾는 동계전지훈련팀이 코로나 이전만큼 많아졌습니다. 특히 광양은 전국 단위 고교 축구대회 영향으로 축구 전지훈련팀이 가장 많은데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전라남도가 각종 스포츠팀의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952개 팀, 연휴는 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온화한 기후에다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 우수한 경기장 시설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따뜻한 전남 지역을 전지훈련 장소로 택하고, 또한 훈련 장소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든지 도로훈련 등 최적의 훈련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지훈련 인센티브와 식당, 숙소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고흥군, 팀별 전담 도우미를 지원하는 장흥군,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완도군, 자치단체마다 특화된 전략도 돋보입니다. 축구 전지훈련팀이 많은 광양시는 이들 팀들이 참가하는 스토브리그 진행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개최될 예정인 제25회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가 많은 축구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것으로 광양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축구대회가 전국적으로 명상에 있다 보니까 기량이 좋은 팀들이 저희 우리시 백운기 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조총하는 우리 체육 분야도 저희가 투입 대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굉장히 클 걸로...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63개의 축구팀을 포함해 육상과 탁구, 수영 등 6개 종목에 걸쳐 174팀, 연인 한 3만 8천여 명이 광양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만 36억 6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일선 시군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재정지원이 줄어들며 폐지기로에서는 광주 영어 방송에 대해 폐지보다는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밀한 광주시의회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광주 영어 방송은 지상파 주파수를 2개 소유하고 있어 광주의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출연기관인 재단과 의회 소통도 없이 영어 방송을 폐지하기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광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광주 영어 방송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폐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태욱 전 광주교통방송사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태욱 예비 후보는 실용과 합리, 부강한 광주를 위해를 기치로 내걸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시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과 가교 역할을 할 일꾼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서구갑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갑석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의 총선용 메가시티 공약은 수도권 몸짓만 키우는 짝퉁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도시 간의 초광역 경제 정책 협력을 지원할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구남굴 예비 후보는 원도심을 무대로 한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회와 활력과 매력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문화 부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예비 후보는 전남대학교 인접 도심 지역에 대학과 창업, 문화 인프라를 연계 교류하는 도심형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회자, 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 후보는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북구울 전진숙 예비 후보는 북구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운고가를 철거하고 광주역과 송정역 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의 복합여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민호, 진보당 광주 북구울 예비 후보는 성명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판결은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에 대한 법원의 면죄부로 촛불 국민을 우롱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반려묘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에게도 먹이를 챙겨주는 등 동물과 공존하는 삶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년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길고양이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져 걱정하던 주민들이 벽에 매몰을 붙여가며 구조작전을 펼쳤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 주차장 한쪽 구석에 놓인 터줏대감 고양이의 집. 파란 지붕 위로 글자가 빼곡한 쪽지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몇 년간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길고양이의 행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쪽지가 붙었을까. 어느 날 고양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아서 인근 주민들과 마트 손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길고양이. 어느 날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듯 이리저리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 한 명이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구조활동에 나서면서 설명 쪽지 붙이기가 시작됐습니다. 애가 평소답지 않게 소심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동공이 텅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애가 눈이 안 보인다. 따뜻한 방 안에서 살게 된 고양이는 참치라는 이름도 얻게 됐습니다. 차가운 야외 벤치 대신 이렇게 소파 위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자리 잡은 참치.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지만 간식도 곧잘 먹고 새로운 집에도 제법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참치의 눈은 완전히 멀어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 막막 쪽에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고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데 만약에 구조가 안 됐으면 아마도 생활이 힘들겠죠. 감사함을 전하거나 진료비를 보태겠다는 쪽지가 연이어 붙으면서 소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도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는 댓글과 좋아요가 수십 개 달리는 등 눈먼 길고양이 사연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강원도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간연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 등 추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가 2011년부터 125억을 투입해 만든 간연 관광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약 300m 규모로 에스컬레이터와 지붕, 주변 조경 공사까지 마무리됐는데 아직 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혜 당시 침수된 일부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아 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수리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60m 구간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데 약 15억 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은 자연재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이라며 발주처인 원주시가 부담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져도 부품 주문과 수리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1년 걸린다던 공사가 4년째 계속되면서 에스컬레이터 운영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서 거의 인건비를 충당 못 할 정도로 영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하겠다던 반국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원주시는 가년의 경우 각 공정별 업체 간의 의견차를 조율하는 과정에 지연되고 있고 반국금대는 아직 국유지 매입과 사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 이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원주시.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설들이 우우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울산의 3D 프린터로 산업용 부품을 만드는 실증 사업을 전담할 융합기술센터가 테크노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울산 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터운 금속판 위에 얇게 펼쳐진 금속 파우더를 레이저를 쏴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층을 여러 겹 쌓아 원하는 형태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접착제를 쓰지 않고 한 번의 시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플라스틱 3D 프린터도 실증 연구에 한창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신발 밑창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을 생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공 부품까지 제작할 수 있는 대형 프린터의 경우 최대 5m폭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산에 적용을 하기 위한 중대형 부품에 실제 직접적인 제조, 양산 그리고 신뢰성 검증의 체계를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409억 원 가운데 60%가량인 250억 원가량이 설비 구축에 투입됐습니다. 유니스트와 울산대학교, 현대차, HD현대중공업, 이노스페이스 등 3D 프린팅 관련 기관들이 산업용 부품 양산해 이 장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D 프린팅의 최첨단 영역으로 꼽히는 반도체 패키징과 바이오 인공장기 실증 사업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설립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어제 전기로 신설 사업 착공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6천억 원을 들여 연산 250만 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신설해 2026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전기로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고로 방식과 비교해 연간 최대 350만 톤을 이산화탄소 감축과 고급강 생산이 가능해진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양 딸기가 아시아 권역 수출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담양구는 봉산농협산지유통센터가 지난 1월 몽골의 금실과 죽향 품종을 500kg 수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베트남 수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국가로 담양 딸기 판로를 넓히고 있는 담양구는 올해 두바이와 유럽, 미국 등의 딸기 원묘 수출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6도에 그치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만 아니라면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장성과 담양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해남 현재 기온 1도와 북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6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6도, 고흥의 낮 기온은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부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